안녕하세요. 요가은입니다. 이번 수련은 15분 동안 이어지는 빛야사 플로우 요가입니다. 호흡과 동작이 진행되면서 점점 빨라지는 나의 심박수를 함께 느껴보세요. 중간에 점프하는 동작은 어렵다면 걸어서 하는 동작으로 변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아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넓게 벌리고 발끝을 맞대고 엉덩이를 발뒤꿈치 위에 얹습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상체를 숙여주세요. 이마 매트 위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실 때 옆구리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다시 수축하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켜 측면 트위스트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왼손 등 뒤 바닥을 짚으며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오른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반대쪽 오른손 등 뒤 바닥을 짚고 왼팔 들어올려 왼 귀 옆으로 반복해요. 왼손 뒤로 오른팔 머리 위로 오른손 뒤로 왼팔 머리 위로 한 세트 더 오른쪽 측면을 늘리고 팔 높이 뻗습니다. 왼쪽 측면을 늘리고 가슴 시원하게 자 이번에는 허벅지 힘까지 왼 손바닥 전체를 바닥으로 짚으며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 등 뒤 바닥을 짚고 왼팔 왼 귀 옆으로 골반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 이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돌아와서 왼팔 왼 귀 옆으로 허벅지의 힘을 함께 느껴보세요. 골반 앞으로 멀리 반대쪽도 어깨에도 시원하게 좋습니다. 손 매트를 짚고 테이블 자세 어깨는 손목 위 골반은 무릎 위 발끝 세워주세요. 고양이 소 자세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아래로 가슴을 들어올리고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배꼽을 쏙 집어넣습니다. 마시며 배를 아래로 낮추고 가슴 활짝 내쉬며 이번에는 복부를 조이고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쭉 펴고 다운독 등을 곧게 폅니다. 시선 양손 사이 한 발 한 발 매트 앞쪽으로 가져올 건데 매트 가장자리로 화화한 자세로 앉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채굴 넓게 손바닥 짚고 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다운독 숨 마시고 발뒤꿈치 지그시 바닥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숨 내쉬며 다시 한 발 한 발 걸어와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화화한 자세 마시며 가슴을 조금 더 활짝 펴고 내쉬며 손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발뒤꿈치 바닥으로 한 번 더 꾹 꼬리뼈 위쪽으로 높게 들어올렸다가 발뒤꿈치 들어올리고 무릎 접어 걷거나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아르다우타 나사나 등을 평평하게 내쉬며 배를 허벅지 가깝게 밀착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일어선 자세 내쉬며 팔을 접어 선인장 자세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그대로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을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높게 내쉬며 상체 깊숙이 숙여 배 허벅지 가깝게 마시며 반틈 일으켜 등 평평하게 내쉬고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까지 연결 마시는 숨에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고 발뒤꿈치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내쉬며 걷거나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고 등을 평평하게 척추를 늘리고 내쉬고 배 허벅지 가깝게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합장 일어선 자세 내쉬고 선인장 자세 가슴 높게 그대로 마시고 심장 조금 더 위로 내쉬고 팔 내리고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높게 내쉬며 두 손 바닥을 짚고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상체 반틈 일으켰다 내쉬며 걷거나 점프해서 팔굽혀 차투랑가로 연결 숨 들이 마시며 업독 가슴을 들어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꼬리뼈 하늘로 한 번 더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무릎을 매트에 내립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우리 처음에 했던 동작 왼손 바닥 짚고 오른팔 오른귀 옆으로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 등 뒤 바닥 짚고 왼팔 왼귀 옆으로 반대쪽 왼손 바닥 오른팔 오른귀 옆 골반 밀어 올리고 이제 오른손 등 뒤 바닥 왼팔 왼귀 옆 골반 앞으로 밀어내고 돌아와서 테이블 자세 마시는 숨에 소 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마시며 한 번 더 소 자세 내쉬며 복부 조이고 무릎 들어 올리고 그대로 마시고 숨 내쉬며 다리를 쭉 펴고 다운독 마시며 발 뒤꿈치 들어 올리고 무릎 접어 내쉬는 숨에 걷거나 점프해서 화환 자세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마시고 어깨 활짝 내쉬고 손바닥 짚고 뒤로 점프해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며 다운독 마시고 발 뒤꿈치 들어 올리고 내쉬고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화환 자세 마시고 가슴 활짝 숨에 내쉬며 손바닥 짚고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차투랑가 팔 굽혀주세요 마시며 업독으로 올라왔다가 내쉬며 다운독 한 번 더 발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무릎 접어 점프해서 소리 안 나게 말라사나 마시며 골반 활짝 열고 내쉬며 손바닥 짚고 소리 안 나게 점프 차투랑가 마시고 업독 내쉬며 다운독 무릎 접어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내쉬며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일어선 자세로 올라왔다가 내쉬고 팔을 접어 선인장 자세 심장 높게 마시고 내쉬고 팔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내쉬며 골반에서 깊숙이 접어주세요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내쉬며 걷거나 점프해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으로 올라왔다가 내쉬며 다운독 좋아요 무릎 내리고 가슴을 들어올립니다 한 세트 더 이어갈 거예요 왼손 등 뒤 바닥 오른팔 오른귀 옆으로 반대쪽 오른손 등 뒤 바닥 왼팔 왼귀 옆으로 돌아와서 왼손 바닥 골반 전체 밀어 올리고 오른손 바닥 골반 밀어 올리고 천천히 돌아와서 양손 바닥 테이블 자세 발끝 세우고 준비 마시며 소자세 가슴을 열고 꼬리뼈를 들어 올리고 내쉬며 등을 말아 꼬리뼈 말아 넣고 마시며 소자세 내쉬며 무릎 들어 올리고 복부를 꽉 단단하게 그대로 무릎을 펴서 다운독 마시고 내쉬며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말라사나 가슴을 활짝 열고 팔뚝으로 다리 밀어내고 손 바닥 짚으며 점프해서 차투랑가까지 연결 마시며 업독 내쉬며 다운독 꼬리뼈를 뒤로 밀어서 마시고 내쉬며 점프해서 말라사나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 바닥 짚고 점프해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며 다운독 발뒤꿈치 꾹 마시고 내쉬며 점프해서 말라사나 마시고 내쉬며 다시 점프 백 차투랑가 마시며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며 꼬리뼈 들어 올리고 다운독 마시고 내쉬며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아르다 웃다 나아사나 내쉬며 웃다 나아사나 깊숙이 숙여주세요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팔굽혀 가슴 활짝 열고 그대로 마시고 심장 더 높게 내쉬고 팔을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상체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고 아르다 내쉬고 그대로 점프해서 차투랑가 마시고 심장 들어 올리고 무릎 내리고 내쉬며 아기 자세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입으로 내쉽니다 하아 가빠진 숨을 좀 편안하게 이제 가슴에 들어 올려서 두 다리를 교차시켜 앞으로 뻗습니다 파스치 못한 나아사나 준비 배, 가슴, 이마 순으로 상체를 다리에 밀착시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조금 더 접어서 시작해도 좋아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다리를 펴봅니다 숨을 완전히 비워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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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를 일으켜 돌아옵니다 두 다리 교차시키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나의 배 위에 오늘 이 수련으로 심장이 많이 뛰고 있죠 긴 호흡으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두 팔 크게 원 그리며 오늘 수련 마무리 할게요 마시는 숨에 양팔 큰 원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오늘도 이 15분 정말 알차게 열심히 수련하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떼 오늘 즐거운 수련 하셨나요?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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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